한국국토정보공사 2021년 1월 30일 보금주의학술원 원장 정재각 박사 네 축하드립니다. 졸업증서 성명 김옥수 이분은 보금주의학술원의 최고 주자연수과정을 실천 이수하였으며 보은증서를 수행하여 2021년 1월 30일 보금정신 보금운동 지도연수 보금주의학술원 원장 정재각 박사 네 축하드립니다. 이 분은 보금주의학술원의 최고 주자연수과정을 실천 이수하였으며 보은증서를 수행하여 2021년 1월 30일 보금총시 보금운동 지도연수 보금주의학술원 원장 정재각 박사 토차창 성명 최병순 상기인은 하나님의 보금을 위하여 박사 업무에 헌신하였으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하며 2021년 1월 30일 보금총시 찬양신학 총학장 정재각 박사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축하합니다.